아, 진짜예요? 진짜 만나준대요? 아, 오늘 만나면 완전 극비로 해 주셔야 돼요. 그러기로 약속하고 온 거니까. 다들 아셨죠? 네. 오, 나 떨려. 아, 진짜. 진짜 하고. 아, 근데 왜 이런 데서 만나지? 장소가 좀 적당하지 않았나 봐. 아, 언제 온대? 오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선거 전에 하는 약속 믿어도 될 것이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한주 후보님이잖아요. 전 믿어요. 편지, 제가 보냈어요.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건 후보님 뿐이라고. 정치 성향 떠나서 시민들이랑 한 약속은 꼭 지켰던 사람이에요. 아, 그럼 우리 다 복직 되는 거야? 아, 진짜. 그렇게만 되면 진짜 우리 고생 끝이네요, 길래. 아, 진짜. 잘했다. 아, 고생했어. 아, 쉴 때가 됐는데.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, 어? 아, 저 아저씨요. 우리가 쪼까 길을 잃어버렸는데. 엄마들, 여긴 들어오시는 데 아니에요. 아, 그러지 말고. 지도 쪽 가봐, 아저씨요. 나가세요, 빨리. 아따. 아, 하지마, 빨리. 아, 나한테요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 끝내버려라. 아, 후딱 끝냈어. 네. 수고하시오. 네. 네. bao 으